5.18 기념식에 참석했죠? 어떻게 보면 양심이 있어서도 더 그런 게 있습니다. 왜? 진실을 직면할 용기가 없으니까. 빨갱이라고 해버리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실제로 5.18 터졌을 때 광주 시민들이 김일성 오판 말아라고 걸었어요. 김일성 오판하지 마라. 우리 공산당 아니다. 김일성 오판하지 마라. 전혀 공산주의가 발견되지 않으니까 조선일보의 조갑재 씨도 어쩔 수 없었어요. 5.18 자체는 반공주의니까. 공산주의가 아니니까. 인정합니다. 뭐냐면 전두환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가 아니었잖아요. 비상계엄령 때리고 한 게 불법으로 한 겁니다. 책임을 최기화 대통령한테 돌리면서. 군부가 불합리하게 계엄령을 선포해서 거기에 시의하다가 일어났는데 그러다가 시민들이 총 맞아 죽으면서 일이 커진 거예요. 그러다가 시민들이 무장을 하게 된 겁니다. 시민들이 무장한 것도 온갖 유언비여서 보수들이 자꾸 얘기하는데요. 그거 다 안 맞는 소리예요. 자료 좀 찾아보세요. 그래가지고 또 여기 보수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좌파들이 또 뭔지라를 했냐면요. 박노예 시인 이런 분들이 마치 이 광주 사건을 좌파들은 어떻게 몰고 싶은지 아세요? 무장투쟁을 했어야 해요. 좌파들이 봐도. 자 우파 좌파의 이해가 일치합니다. 우파들은 시민군들이 애초에 무장투쟁을 통해 혁명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공산당 김일성 지령받고. 좌파들은요. 극좌파들은 또 뭐라고 본지 아세요? 혁명을 일으켜야 되니까 광주의 영웅적인 혁명을 기리고 싶으면요. 애초부터 무장혁명을 준비했다고 주장한 거예요. 박노예 시인 이런 분들이. 화려한 휴가 거기 주인공의 모델 된 사람이 마지막 독청에서 싸우다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그 양반은 아주 골수로 운동권이었어요. 그런데 박노예 시인이 이 양반이 애초부터 무기골 털어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식으로 썼어요. 가족들도 거부하고 다 거부합니다. 왜 좌파들은 이런 소리를 했느냐. 무장혁명만이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를 만드는 길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때. 극좌파들은 광주가 더 영웅적으로 보이려면 처음부터 무장투쟁을 준비했다고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엉뚱한 논리들이 만나면서 광주를 음해한 겁니다. 그동안. 그래서 그게 밝혀지면서 그런 게 아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마지막 도청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정말 우리가 볼 때도 맨정신들은 아니었잖아요. 마지막 도청에서 다 시민군들도 이렇게까지 하지 말자. 그런데 도청 밑에 엄청난 폭탄 묻어놓고 믿고. 사실은 중간에 폭탄 처리했죠. 완전 극렬 좌익들이 있었어요. 그 정도 아니면 마지막까지 안 남죠. 그분들은 이제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자기 신념을 위해 목숨 건 거고요. 그러니까 이분들 때문에 지금 또 편합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좀 구분하자. 시민들은 최선을 다해서 민주시민으로서 최선을 다했다. 군부의 불합리함에 시의하다가 시민에게 총을 발포하는 군인들에 대항해서 무장투쟁 한 부분. 이걸 인정받아서 지금 광주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극렬하게 극자도 분명히 있었다. 그때. 그런데 그 일부 때문에 전체를 흘려서 다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좌우가 다 그려서는 안 된다. 좌파도 이상한 소리 자꾸 해가지고 5.18을 폄하하지 마라. 우파도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감싸려고. 전두환 감싸려고 왜 필드를 치죠? 국민들 이렇게 나가 죽어도 괜찮아요? 양심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때 국민들이 공산주의 오라. 김일성이가 빨리 내려오라고 했다는 증거를 가져오세요. 그거 없이는 떠들지 마세요. 다만 5.18 유공자니 뭐니. 지금 석연치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좌파들도 빨리 진상을 더 밝히세요. 광주분들도요. 5.18이니까 무조건 감싸우면 안 되고요. 유공자 공개 이런 거 거부하지 말고요. 자명할 짓이에요. 그런 게 자꾸 오해를 부르는 겁니다. 오해 부를 짓 하지 마세요. 광주시민들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뭔가 이득을 갈치했다는 거. 그런 거 보이지 마세요. 자명하지 않은 건 반드시 비판이 나오게 돼 있다. 수용하라. 또 하나 지금 헌법에 5.18 정신 넣네 안 넣네 말 많은데요. 헌법에 들어갈 정도인지 아닌지는요. 지번에 대통령이 공약을 했건 안 했건 공약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선거 이기려고 막 질렀겠죠. 대통령도. 저는 그런 거는 반성하되 바로 헌법에 함부로 넣을 건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로 실제로 국민들이 민주화 운동을 해서 그 정신으로 일어나가지고 정권을 결제시켰던 6월 항쟁 같은 것도 넣어야 되잖아요. 복잡해요. 그럼 뭘 넣을 건데 6월 항쟁도 넣읍시다. 5.18도 넣읍시다. 5.18은 사실은 그 국민들의 민주정신이 발현된 건 맞지만 실제로 5.18은 묻혔죠. 어떤 새로운 정권 창출을 하진 못했죠. 이런 부분에서 토론을 더 해야 될 부분이지 바로 지금 그냥 그대로 그냥 헌법에 무조건 때려박아라 5.18. 왜 보수들이 더 시비 걸지 않게. 시비 거는 게 싫어서 헌법을 그렇게 개정하는 걸 쉽게 생각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정권이 만약에 공약을 했는데 안 지켰으면 이번 정권이 그 부분은 욕 먹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거는 좀 국민들이 같이 고민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국민들이 5.18을 자명하게 수용하는 걸 기다리고 뭘 해야지 6월 항쟁이나 뭔가 우리 국민들이 민주정신으로 실제로 우리들의 운명을 개척하고 정권을 바로잡았던 일도 많은데 무조건 5.18 집어넣자. 그러면 거기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보수 측에서도 끝없이 왜곡하려 그래요. 분명히 거기 빨갱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뭔가 혁명났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설쳐요. 혁명나면 원래 완장차고 제일 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혁명만 나면. 근데 자꾸 북한 개입서를 막 주장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북한이 뭐라고 떠들던 간에 우리는 우리 관점에서 봐야죠. 북한 한마디에 그렇게 흔들리면 여러분 북한이 그거 사실 다 우리가 했어 하면 여러분 다 흔들리실걸요. 북한이 사실 박정희도 우리가 바랬던 거야. 우리가 수쓴 거야. 이런 헛소리 해대면 또 흔들리실래요. 뭔 말이든 북한이 한마디 한마디. 다들 지들 유리하게만 얘기할 텐데. 그런 부분은 생각해야죠. 북한은 북한 유리하게 또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5.18을 북한은 북한 유리하게 풀고 싶은 거예요. 왜 북한에 놀아나세요. 조금이라도 도움되시길 바래서 했습니다. 양심사관으로 바라본 5.18. 우리가 좌우 또 정치적 이념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좋은데 5.18을 다룬다면 이 정도는 한번 검토해봐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상대방 입장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 고정관념 터는데 제일 핵심은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증거가 자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 항상 자기를 점검하시면서 얘기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